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사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온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오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17장 요한복음 17장 오늘 요한복음 시리즈 29번째입니다 처음에 요한복음 시작할 때 1장부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추려서 핵심이 되는 부분을 한 장씩 전하려고 했는데 이제 10장, 13장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아주 주옥 같은 말씀, 메시지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빼놓는 것 없이 요한복음 시리즈를 차근차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한 다음에 예수님의 중복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복기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영광, 영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광을 받으심 오늘 영광을 받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영광, 글로리 여러분 글로리, 영광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많은 단어가 있어요 사랑, 그러면 어느 정도 알아요 희락, 인내, 충성, 온유, 절제 어찌 보면 이런 단어들보다 더 어려운 단어가 이 글로리,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단어가 성경에 제법 많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글로리,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보면은 바짐없이 나오는 단어가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래할 때나 찬양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문득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영광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질문을 받으면요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가 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부활절 때 제가 말씀을 거슬러서 13장 말씀을 전했는데 13장 31절 32절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영광을 받으심이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받으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1절 31절 보시면 31절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3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흐뭇해 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티칭 사역, 프리칭, 힐링,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 그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어떤 다른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것 그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보시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그로 말미야마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야마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어는 좀 다르게 쓰이지만 영화롭다, 영화롭게 하신다, 영광스럽게 하신다 이 똑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중복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중복기도가 시작되는 첫 번째 부분에 영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동일한 의미죠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또 반복해서 중요한 부분에 나오게 될까요? 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루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광스럽게 하셨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2절에 친절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오고 그 다음에 나오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므로 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했다 영광스럽게 했다 이것은 뭐냐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 계속 보시면은요 2절에 보시면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영광을 주셔서 결국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영광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게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답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뭡니까 이터널 라이프의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받으면은 권세를 가지고서 너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데 구원을 얻게 하는데 죄에 빠진 자를 구원하라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 권세도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버리고 만 것인가 예수님께 주신 이 권세가 그냥 하나님께 같이 올라간 것인가 아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 권세가 누구에게 또 손수 우리에게 주셨냐면 바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손수 또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권세와 능력의 합성어잖아요 권세와 능력의 줄임말이 권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나미스 권능이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능력이죠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능력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주는 일에 사용을 하라 하는 것이죠 영생을 주는 일이 뭐예요? 복음 증거자죠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을 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이 되는 겁니다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영생을 주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기도 가운데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영광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된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인가?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권세까지 주시면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주셨잖아요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일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유도야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열심히 살려고 하잖아요 영광을 돌리려고 하잖아요 내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일 우리가 별로 하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장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어느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빼놓지 않고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안 받으시는가 그게 아니죠 그러나 가장이에요 프라이어리티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는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그 중복기도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 영생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리포서 1장 11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살고 있는 주의 백성도 뭐 많은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어쩌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와요 14절 말씀부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거죠 15절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데 투기로 해 시기심으로 해요 또 분쟁으로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사랑으로 해요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경쟁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전도상을 마련해요 그럼 전도상을 마련하면 내가 저 전도상을 받아야 되겠다 뭔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복음을 전해 나도 해야 되겠다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8절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해로 하나 잠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복음 증거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제시하는 것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것 전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Glory to God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크리스찬의 아이러니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도의 방법은 정말 어찌 보면 가장 쉬운 겁니다 이 쉬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는 건데 여러분 이게 왜 쉬우냐면요 왜 쉬운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알기를 원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 예수를 알기를 원해 그 마음을 가지는 것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 쉬워서 믿지 않는데요 아니 예수 믿는 게 너무 그렇게 쉬워 예수 믿는 거 구원 받는 게 이렇게 쉬워 난 너무 쉬워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의 배성에 대해 난 너무 쉬워서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더욱 큰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전도의 방법을 주셨는데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가장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청소하라고 하면 내가 청소하겠어요 음식을 만들려고 하면 음식을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인가? 3절 보시겠어요? 3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영생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이것은요 예수님 편에서 지금 고백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우리 쪽에서 고백을 한다고 하면 이거예요 영생을 준다는 것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Let them know where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해가지고 목을 비틀어가지고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게 전도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Let them know where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전도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심으면 우리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구원의 열매를 누가 거두시냐면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좁은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만 끌어들여요 그래서 구원의 영역까지 구원까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전도를 하고 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 열매가 없어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영역이에요 내가 자꾸만 하나님의 영역을 내 영역까지 포함시켜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전도를 잘해요 나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우리 성도님이 좋고 우리 목사님이 좋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좋아 그래요 말씀이 많이 도움이 돼 골프를 치면요 골프만 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와봐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는 그냥 데려올 테니까 나머지는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데려올 테니까 나머지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얼마나 부담감을 박박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많은 분들을 인도했어요 많은 분들을 전도했어요 이분이 인도한 사람들이 다 정착을 하고 예수님이 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많은 경우에 잘 정착을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 애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옛날에는 좀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인도예요 인도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누구예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전도의 열매는 누가 맺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역까지 다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자기의 고충을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여러 해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제 복음을 듣고 한 명도 단 한 명도 구원 받은 사람이 없어요 자괴감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내가 계속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큰 소명인데 이것을 내가 계속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큰 실망이 온 겁니다 제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님 만약에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성경적인 복음 참 복음 그 복음을 순수한 복음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복음을 전했다면 성도님의 목숨 끝난 겁니다 성도님의 목숨 다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까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영역을 침범하려고 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Let them know 그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사가 다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딸 딸 다 외우고 이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된다 그래요 어찌 보면 은사가 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 음식을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누가 출산하면 음식으로 섬기고 그렇게 해요 잘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집이 망가지면요 집에 뭔가 망가지면 가가지고 그것을 고쳐주기도 하는 겁니다 은사가 다 다른 거죠 라이드 해주고 픽업해주고 이런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는가 몇 명 했는가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보를 보면요 올해 들어서 현재 등록한 성도수가 36명 기록하지 않은 청년들이라든지 합하면 더 많습니다 자녀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죠 지금 5월 달인데 50명 6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년이면 100명 200명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등록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벤쿠버와 같이 한인 인구가 10만 명이 되지 않는 그런 속에서 지금 코비드 기간이 100명이 있는 1년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 가정으로 등록한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목사로서 너무나도 기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이렇게 먹먹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매주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등록을 하는데 그 아름다운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 옆에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스스로 나오신 분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 나온다고 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니까 너무나도 복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나오시는 분이 줄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스스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 더 많은 것이 뭐냐면 인도자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인도자의 이름이 적혀 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제 스스로 등록하시는 분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복음의 부흥을 주실 때는요 이렇게 스스로 나오시는 분들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내야 Let them know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죠 이 자리에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 이것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증보 기도하시면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 기념일인데 결혼 기념일 당일날 남편이 뭐 아무 선물도 없어요 얘기도 없어요 분명히 결혼 기념일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저녁 때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 가을 아니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가을 아니었어 정말 장례가 촉망되는 그런 남편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 안 돼요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면 됩니다 주의전으로 인도하면 돼요 Let them know 알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될 영광이 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복음을 전했던 그 백성들 어떤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믿지 않았다 내가 전해진 전도지만 해도 노방전도 나가가지고 10만 장 이상을 내가 전도지를 주었는데 수만 장을 뿌렸는데 그 전도지를 보고서 돌아와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도형 뭐 옛날에 CD도 나눠주잖아요 CD를 그렇게 많이 나눠줬는데 그것을 듣고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아무런 열매 없는 일을 내가 계속해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면 거기에 네 가지 밭이 나와요 그 네 가지 밭, 길가에 씨라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씨를 뿌렸다, 복음을 뿌렸다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길가에 뿌려졌어요 또 돌밭에 뿌려졌어요 가시덤불에 뿌려졌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가시덤불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옥토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헬라우 원문에 보면 놀라운 사실은요 덜어는 길가, 덜어는 돌밭, 덜어는 가시덤불은 다 단수예요 싱글로예요 단수로 나옵니다 그런데 옥토, 덜어는 옥토에 뿌려졌다 이 옥토는 복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한기로 듣고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옥토가 이 세상에 더 많다는 겁니다 옥토밭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돌밭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염려 때문에 열매가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옥토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뿌려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토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요 우리 한 영상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3, 4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법 계실 겁니다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동 passe음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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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아가면 세상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나에게서 우리에게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담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